2022년 대한민국 올인 문화예술대상 수상에 있겠습니다. 김유경, 김혜경, 백현애, 양준식, 이다인, 이세구, 이은자, 장수혜, 조미나, 최정환, 하석천, 황성덕님 다사고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대한민국 올해의 예술인상 연기예술부분 성명 김유경 교학회사는 현대예술의 지평을 야가가는 예술인으로서 대한민국 예술박장과 호회양석이 있으며 왕상한 예술활동을 인정받아 2022년 농공예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18일 차단검인 종합문의 유성 이사장 황유성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대한민국 올해의 안전문학상 019 안전교육부분 성명 이다인, 이한영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 올해의 예술인상 섹서포문국은 성명 최정환 이한영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22년 대한민국 올해의 예술인상 섹서포문국은 성명 이, 세, 구, 이한영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22년 대한민국 올해의 예술인상 상학부분 성명 하, 섹, 천 이한영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사진찾는 게 있겠습니다.